출발하십시오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 약 300미터 앞 유턴입니다 약 150미터 앞 유턴입니다 약 50미터 앞 유턴입니다 유턴하세요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 약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5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미터 앞 우회전합니다 약 15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1400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길이십니다 약 100미터에 우회전과 왼손은 친하게 대구 Ad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하십시오.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50m 앞 우회전입니다. 우회전하세요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50m 앞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하십시오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150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44m 앞 우회전입니다. 약 400m 앞 우회전입니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까지 직진하십시오. 다음 안내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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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안내식.